1대1 가자 아 늦었어 이게 아닌데 많이 죽었어 좋아 방풀하지마 총룡아 방풀하면 죽여버릴거야 아 역시 밀리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거 같아 10년만인가 10년만인가 그 다음에 방풀하지마 죽여버릴거야 영서123님 안녕하세요 암호가 편하다고? 밀리입니다 밀리 한번하고 요즘 할거에요 근데 밀리입니다 처음에는 파일럿 그 다음에 일꾼 다시 가라고 하고 이정도면 됐어요 사람들이 하도 밀리 안하냐고 물어보길래 밀리 한판 해보자 정말 내가 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 한번 두고보자 파일럿 다 지어가는군 한마디 정차보로 해야지 가라고 하고 파일럿 다 지어줬어요 이건 아니고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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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어디있어 아 손이 너무 안좋아 너무 밀리를 오랫만에 하는거 같아 근데 너 뭐하니? 지금 뭐하는거죠? 여기는 없는거 같군 여기는 없고 우행님 안녕하세요 여기 없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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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아이고 좀 이상하네 아 또 파일럿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유닛을 빨리 뽑아야되는데 미치겠어 확장을 가져갈까 뭔가 있으려나 너무 돈이 너무 돈이 너무 많아 질럭 한마디 더 뽑아도 되겠어 아 여기 있군요 가서 한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초반에 설마 질럭 러시러 가는건 아니겠지 여기 있군요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뭐하니? 오빠 너 뭐하는지 다 보여 놀아주고 가겠습니다 네 그레이트엔세 BT님 길막이 되니까 아내 들어와서 나 괴롭히지 못할거에요 아 근데 문제는 날 쫓아오기 시작합니당 이슧끼 큰일났어 게이트 하나 더 지어야돼 저쪽에 게이트 저렴일때 빠모에요 싫어 빠모는 싫어 내가 죽어 빠모는 내가 못해 진짜 지금 터들어가면 져요 미안해 재밌게 놀고 싶었어 가스가 있습니다 역시 상대방이 가서 저런걸 해주면 딱 멘붕이 살짝 온다니까 저런걸 네 그리고 드라곤 솔직히 초반에는 질럿 따라오는 게 좋을거에요 확장이나 가져갈까 확장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럿이 4마리 있네요 돈이 많으신가 질럿으로 꽝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빨리 지금 가스가 늦었죠 저쪽에 상대 컴퓨터니아고 아닌 시청자에요 시청자입니다 저쪽에 질럿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인구소 빨리 늘려주고 아 상대 컴퓨터 아닙니다 드라곤을 올려주고 아 나 파일럿 저쪽에서 파괴되지 참 청령님이라는 시청자분이에요 매니저구요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를 올려줘요 뭔가 좀 드라곤은 지금 됐고 드라곤 아 드라곤 이제 됐네요 처음엔 드라곤이 있으면 드라곤으로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을 가져갈까 그래 확장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드라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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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확장이나 가자 가자 로테미나는 요즘에 맞아요 황퓨터 차이라 하나 좋아 일단은 프롤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무난 하네요 드라곤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되어주는 이게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마린이라고 따지면 박초롱님 5인님 안녕하세요 그런거거든요 속도 없어져야 됐네 미쳐버리겠네 저쪽에 확장인지 한번 확인해볼까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돈이 잘 안모인다 너무 쓸데가 많아서 너무 쓸데가 많잖아 지금 프로브는 계속 뽑는게 좋아요 근데 어느정도 딱 뽑아주는게 좋지 너무 많이 뽑으면은 안좋거든요 솔직히 별로 유닛도 없고 지금 가스는 쌓이는데 이럴때 아칸을 닦아주면 될 것 같은데 확장을 가져갔는데 저쪽에는 유닛 좀 모으고 있잖아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확장은 안가져가네요 보니까 확장 못찍게 이렇게 판정을 해놓을게요 저게 확장은 못가져가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확장은 하나 더 올릴까나? 아니야 확장을 가져간게 낫겠어 지금 사람이 지금 확장 못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확장 하나 가져갈게요 그냥 편할 것 같아 메이플 하면서 못하고 여기 질럿으로 이 정도면 쳐들어가도 못이기지만 아직 못이기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내가 잘하고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게 게이트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확장 가져가려고 하니까 프로브 아니야 지금 말고 그냥 넥서스나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무 징조 없거든요 아 혹시나 모르니까 다크 템플로 가져갈 수 있겠어 사람은 그러니까 포토캐논 하나 지어야 될 수 있겠어 너무 소명하거든 저쪽에서 내 생각에는 저쪽에서 포토캐논을 가져갈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아니면 드랍실 러쉬에서 내 프로브를 파괴하려는 건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 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일단 속도업은 됐어요 확장은 가져가기 때문에 아 일단 한번 질럿 한마리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어디 한번 멀티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어 드라곤도 가스는 가져가야죠 아 지금 확인했습니다 미안해주면 난 속업이야 이새끼야 안녕 너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갈게 저 어디 한번 뭐하고 있는지 야 질럿이 졸라봐라 졸댓는데 이건 이건 야 이거 큰일났다 야 이거 큰일났어 순간 야 이거 질럿이 너무 많아 야 이새끼 깡질러 갔어 큰일났다 이거 지킬 수 있을지라 걱정 이군 어 큰일이다 큰일인데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언덕에서 싸우놨어밖에 이렇게 된 이상 언덕에서 싸우놨어밖에 큰일났어 나 정말 큰일났다 나 정말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큰일났군 음 템플러 지금 올리는거 안좋아요 지금 내 생각에 그치 으 으으으으으으으읍 잠깐 멀티 확인하러 갈게요 이거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하거든 지금 나는 멀티를 갖다가서 빨리 확인해보고 아 카랑 갈거야, 그거 soup만에 아카랑 가는 bowling도 괜찮거든요 갖고 놀아야지 الا jeżeli 자 tenemos 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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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이 재키들아 호익 호이대 걷다 rob Elite коп다 플로브 죽여야지 홍이 홍이 에헤헤헤헤 헬로우 시드니 이러면서 드라곤이나 좀 더 뽑아야지 깜빡했어 됐어 놀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뭘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 지금 보니까 별거 가져간거 없네 그냥 멀티 지금 가져갔고 지금 쳐들어가면 지고 100% 파일럿이 더 필요하네 그 다음 실드 어크레이드 지금 가도 이길거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쳐들어갈까 그래 지금이 쳐들어가도 되겠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상태에서는 왠지 가나할거 같기때문에 가볼게요 가보자 드라곤이 12만이네요 알고보니까 데이터나 하나 더 올려야겠다 데이터나 하나 더 올리고 지금 가스가 너무 높아요 내가 지금 쓸데가 없나봐 헤이 시드니 하하하하 덤벼 이 새끼들아 덤벼 깡질러 깡질러 상대해주마 쬐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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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서 가져오면 될거 같네요 조금만 더 있어야겠죠 그래도 저 전력이 음 상대 컴퓨터 같다고요? 아니에요 컴퓨터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로 하나 올릴게요 아 하이느님 안녕하세요 좋아 확장을 할게요 지금 상대방이 너무 깡질러서 가가지고 확장을 좀 가져가도 될거 같네요 지금 아이씨 이런 파일럿 에다 같은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지워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말고 확장은 저기서 가져가야겠다 지금 모를거야 상대방은 아 나 지금 파일럿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괴롭네 아우 지금 여기 넥서스를 가져가는걸 모를거야 마댕이 열마디도 안된다고요? 어차피 여기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 이제 공포의 시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공포의 시작 공포의 시작이 다가온다 대천사 음 공포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점점 나의 템플로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뭘 할거냐고요 아카 만들어야지 프로토소설에 아카니 좀 올려라 그런데 모르겠네 자 이제 멘탈 털 준비하자 좋아 지워 스톰 안쓸건데 스톰 말고는 그냥 뭐 Bless 지금 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템플로를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예요 자 이제 템플러들이 점점 나옵니다 나와라 나의 결작들이여 아 유니션 너무 넘쳐 게이트 더 지어야겠어 아 원래 게이트가 6개가 기본이었는데 아 나 이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다니 아 게이트 하나 더 지시자 원래 이게 정석인데 공포가 다가온다 도저히 템플러가 나올 거라 상상 못하겠지 템플러가 나올 거라 전혀 상상을 못할 거야 내 생각에 그래 템플러는 나올 거라는 생각 못할 거야 쟤는 아마도? 그렇겠지? 템플러가 전혀 나올 생각을 못할 거야 템플러가 전혀 나올 생각을 못할 거야 자 이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멈췄죠 좀만 더 선선이 끝나면 빠무요? 에이 빠무말고 이번에 요즘 해볼거야 시청자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아 내가 요즘은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죽을 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정은 공격 안오나요? 그러게 왜 안오는지 나도 궁금하군 왜 안오지? 지금 왜 안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왜 안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모르겠다 왜 쳐들어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일로 가라 어차피 앞마당에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빠무 1대1하고 싶다고? 나 못해 빠무는 정말 나 빠무 못하는데 나 정말 빠무 못하는데 업조버 그리고 리버나 만들도록 할게요 심심한데 그럼 무슨 서버냐고요? PC 서버입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더 짓고 뭐 상대방은 왜 쳐들어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뭘 하고 있는거지? 정말 궁금하네 에이 설마 저쪽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공포의 시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였나? 그래 이거랑 공포의 시작이 다가온다 음 마음에 드는걸 음 됐다 드라곤 부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대곤 부대 지정 다음 자 이정도면 뭐 가서 이길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질러뜨리 가서 과연 야 여기 완전히 깡질럿인데 그러면 아칸이 먼저 나와야겠지 넌 아칸이 나올거라 저 녀 야 이것들 깡질럿이야 그냥 이것들이 아칸 앞에서 덤비는거야? 이거? 이것들이 어디서 덤비는거야? 이거이 이게 어디서 덤비는 것이냐 일로와라 업져버드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일로와 일로와 이겼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자 pt입니다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주지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주마 난 여기서 끝날 목숨이다 이제 여기 더 있으려나? 저기 정착해보자 뭔가 더 있을거 같애 느낌이 뭔가 더 있을거 같애 저 위에도 드라곤이 있는군 음 좋아요 우리쯤에 공포의 시작이 다가오는군 음 자 올라가자 공격하래요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아무리 컨트롤해봤자 나에겐 물량이 많다 상대 카운터 아니에요? 됐어 여기는 못 프로브가 왜이렇게 많냐 절로가 에이 징글징글한 것들 남이 이거 가도 되겠어 돈은 넘치니까 음 저기 뭐 확장하는건 없는거 같네요 지질하네요 이겼습니다 시시 아유 그냥 이겼습니다 아이고 이겼습니다 자 이 정도 저는 요즘에만 할 줄 알아요 요즘에 아예 못하는건 아니니까 좀 알겠지요 이제 음 아무 안해 요즘에 할거야 아아 다리야 아ti 어이 뭐 이쁙하